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어제 울산에서 부울경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연천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그동안 교육감과 교육위원들끼리 각각 별도로 모임을 가져왔던 것과는 달리 올해 처음으로 세계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이 상호 교육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지역을 돌아가면서 미래 교육을 위해 이 같은 연천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대 부울경 교육감들이 지난해 10월 첫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 연천회를 울산서 가졌습니다. 미래 교육과 관련한 공동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시작된 자리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각 시도 교육을 이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쌍두마차들이 함께 자리에 눈길을 끕니다. 교육과 관련해 시도 교육위원 간 공론회장이 필요하다는 울산교육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올해 처음 성사됐습니다. 부울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서로 공유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함께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애들에게 좋은 교육문화를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겸 울산시장은 경상남도로 출발한 부산과 울산의 태생적 동질감을 강조하며 상호 상생협력의 장을 울산에서 갖게 된 것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3개 시도 교육감들은 교권 회복과 학교폭력 문제에서 등 초강역 교육협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같은 문화 같은 경제 같은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아마 교육정책도 지금은 다 나누어져 있지만 함께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공통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함께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에는 하나의 뜻을 잘 모아서 우리가 이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류하거나 협력한 부분들을 되짚어보고 교육 공동체가 교육을 회복하고 미래 교육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연찬회에서는 JCPT의 시대를 맞아 AI가 바꿀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이 교육 분야에 미칠 영향과 함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교권 회복 문제 등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원들이 함께한 이 같은 연찬회는 앞으로 해마다 장소를 바꿔가며 개최하기로 해 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시앤뉴스 전우수입니다. 서울 서위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제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기 위해 재량으로 임시 휴업을 결정한 울산지역 학교는 한 개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공교육 멈춤의 날 참가를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중구 소재 한 개 초등학교에 그쳤으며 전국적으로는 17개 교가 재량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학교 휴업은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교육부는 임시 휴업을 결정한 학교에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임시 휴업을 하는 학교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울산지역 상당수 기간제 교사들이 일반 교사들이 기피하는 부장교사를 맡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울산교육청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울산지역 247개 학교 가운데 9.7%에 달하는 24개 학교에서 31명의 기간제 교사가 부장교사에 임용됐고 이 중에서도 40%인 12명이 기피 보직으로 분류되는 학생 부장으로 임용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천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부장 보직은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기간제 교사가 담당하기에는 부적정하다면서 울산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어촌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어제부터 직원 식당에서 주 2회 국내 수산물 식단을 제공하는 수산물의 날을 운영합니다. 첫째 날인 어제는 정자 가자미튀김, 정자 장어양념고이 등 울산 근외 수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한 식단을 선보였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900여 명의 공무원들은 어제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어제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가 추진 중인 태화루협 스카이워크 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태화루 바로 옆에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는 것은 태화강 국가정원과 태화루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울산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공공재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스카이워크 사업을 내년 당초 예산안 편성에서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 문화관광재단은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반려동물도 함께 탈 수 있는 울산 관광택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문화관광재단은 어제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광택시 기사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반려동물 동반 탑승 시 주의사항과 탑승 후 기내 청소 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울산 관광택시는 울산 시민을 제외한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관광객은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에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단협 난항으로 올해 첫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전 조합원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가고 오후 2시 30분엔 노조사무실 앞 민주광장에서 중앙쟁이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교섭에서 9년 만에 파업 없이 타결한 노사는 어제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서 1년 만에 무분규 타결이 깨지게 됐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사무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일렉트릭노조도 동참했으며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늘 5일까지 매일 2시간 파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난 23일 오전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재련소 ESS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소방본부가 합동감식에 나섰습니다. 합동감식팀은 공장 ESS 보관시설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으며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9시 8분쯤 고려아연 온산재련소 ESS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 진화작업 끝에 15시간 20여 분 만에 완진됐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울산 석유화학공단 통합파이프렉 구축 사업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어제 석유화학공단 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협의회에는 울산시와 29개 참여업체 실무 책임자, 섭수인 기관인 울산 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이프렉 구축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파이프렉 구축 사업은 국비 168억 원 등 총 사업비 709억 원을 투입해 석유화학단지 내 지상의 파이프렉 구조물 3.5km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피해자만 7,800명이 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벌써 12주년이 지난 일인데도 아직까지 그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나리 기자입니다. 환경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에 나섰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이 흘렀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서로 등 떠밀기 시기라는 겁니다. 2021년 기준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울산에만 1만 9,600여 명.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람 86명 가운데 피해 구제를 인정받은 사람은 53명으로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는 아직도 대다수 피해자들의 경우 병원비와 장례비 정도만 지원받고 있고 심지어 구제대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가습기 피해자, 살균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했더니 엄마는 제외가 되고 아빠하고 아이만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듯이 사회적 참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개인이 다 증명을 해내야 되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천식과 피부 침착, 폐섬유화부터 폐암까지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폐암 피해는 구제대상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PHMGP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환경부는 그제서야 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사람은 1,800여 명. 이 가운데 울산에도 18명이 사망했습니다. 12년째 더딘 정부에 대응해 피해자들의 고통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북구 당사동 해안가를 걷던 30대 남성에 12m 절벽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충격으로 다리 골절과 두부 개방성 골절 등에 피해를 입었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소방차 5대와 소방역 17명을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여 50여 분 만에 A씨를 구조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속칭 리딩 투자 사기 현금 인출책 주범 1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일당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딩 투자 사기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투자금을 받아 빼돌리는 사기 수법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리딩 투자 사기단은 지난해 4월에서 8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17명에게 접근해 1대1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총 7억 6천 3백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 진화해수욕장이 올해 역대 최다 방문객을 기록한 가운데 동구 일산해수욕장은 방문객이 속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은 올해 진화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지난해에 비해 84.2% 증가한 106만 8천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울주군이 방문객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편의용품 대여 전면 무료화와 무료 순환버스 운영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산해수욕장은 지난해보다 1만 명 감소한 28만 9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구청은 조선해양축제 연기와 행사 기간 단축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은 어제 시당 강당에서 주요 당직자 임명식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상설위원회 여성위원장과 노동위원장은 김서연 현 여성위원장, 박재만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의장이 각각 연임했고, 법률자문위원장의 김재권 변호사, 청년위원장의 강형규 청년위원회 수석부의원장 등이 신규로 임명됐습니다. 특별위원장에는 최은경 차세대 여성위원장 등 16명이 연임됐고, 원자력정책특별위원장의 정의노 울산지역형사조정위원, 생활체육위원장의 송승엽, 시체육회 이사 등 5명이 신규로 임명됐습니다. 또 시당 수석 대변인에는 안대룡 시의원이, 대변인에는 백현조, 김종섭, 권순용, 방인섭, 김종훈 시의원과 홍현진 중구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지역 현안과 수건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하절기 비회기 기간 의원 1일 근무제를 운영하는 등 쉬지 않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1일 근무제는 회기가 없는 1월과 8월에 매일 근무 의원을 지정해 지역 현안 또는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제도로 전국 강역시도의회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실외는 모두 21명의 의원이 각종 현안과 관련해 27차례의 간담회와 13차례의 현장활동, 한 차례씩의 공청회와 토론회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위험물 민원 업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위험물 인허가와 관련한 기업의 고충 해소와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본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분야별 전문인력 20명으로 기술지원팀을 구성해 기업의 고충 해소와 지원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울산시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S1의 샤인 프로젝트와 현대자동차 전기차 생산공장 신서들과 관련해 위험물 시설에 대한 기업의 허가 신청 등 민원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구군과 합동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도로 위의 무법자 대포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대포차는 불법 명의 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고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정기검사 미행 등 각종 법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8년 이후 대포차로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차량 559건과 정기검사 미행으로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900여 건 등 총 2,417건을 단속 대상 차량으로 확정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이들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하반기 악취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미포 국가산단 13개 지점과 온산 국가산단 울주군 3동면 하잔리와 조일리 등 4개 지역 20개 지점입니다. 이번 조사는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각각 2일 이상, 1일 3회,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나눠 진행되며 복합 악취와 지정 악취 물질 등 환경부에서 지정한 23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JS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S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